여기 두 마리 도시락이 있는데 살아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 미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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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월 들고 시동돼 들고, 들고 올게요 난 화장실 다녀야지 미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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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우리 둘이 잠수야? 뭐야?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어머! 사장님은 또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두 장! 두 장! 두 마리의 도시락이 있는데 살아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 시 antic! 주의! 더 이상! 뭐야 사장님 어디 갔어요? 뭐야 그냥 스쿼드임 이거? 스쿼드인데 듀오로 듀오로 된거야 파밍필트가 너무 먼데? 빠른 리게임을 할 것이냐 아니 뛰어가서 파밍을 할 것이냐 다른데 내렸어요? 여기 근처에 혹시? 별로 못 봤어 버스 있네 새우 해오고 있어 새우 칠리 볶음? 멘토 주황핑 저기까지 운전 운전하겠어 뭔데? 절대까지 새우를 맛있게 드시오 어 근데 나 지금 말하면서 말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뒤나 안되요? 옆에 세워줘 그냥 짤 파밍 에 남자가 마셔야지 남자 안할테니까 영끊읍시다 하면 돼요 근데 그 운전수 내놔요? 새우 놔드시오 그거 새우 아직 안하는데 그래요? 그럼 운전하셔요? 술을 먹고 어떻게 놀지? 술 먹으면 끝났어요 술 먹으면 일단 머리 아프고 놀 기분이 아님 어? 차 앞에 간다 음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술 먹으면 피로해지고 술 먹으면 만신이 귀찮고 어 앞사람 저기 앞에 건물 들어간거 맞죠? 30방이야 그래서 원래 끼리끼리 논다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고 뭐 가끔 보고 술 싫어하면 만나서 밥먹고 그러는거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컷! 재정전 뭐하는 놈이야 한명밖에 없어? 아니야 기절이긴 한데 온거 일단 한명인데 아까 제가 뒤에 있는거 같아 아무래도 음 오케이 제가 아까 기절하고 나서 저 뒤편 본거 본거 보니까 뒤에 누구 있는거 같아 친구가 되게 타고 있겠지 앞으로 간다 아이카발유 어 아기 남나요? 래키따 어 누구시죠? 아 저기있다 체크 자리가 남아요 누구시지? 아 아주머니다 아 아주머니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까 블루님 거기서 했잖아요 아 네네네 거기서는 했죠 기절 뭐야 여기 또 기절 아 스쿼드지 스쿼드 차 오는 소리 아 한명 더 있다 한명 더 있다 차 타고 돈다 저거 차 세웠다 50 박사 시켰고 50에 차 온다 도로 오케이 너 뒤졌다 내 앞에 안나 건물 들어간거 같은데 밖에는 안보이는데 지금 밖에 보고 있는데 계속 발소류리 제 방향에서 이 방향 바로 맞으편 건물 아 바로 붙어있는 건물 거기 들어간거거든 2층 거기 2층 내가 죽을게 진짜 아직도 기절이야? 그쵸 세명 죽였으니까 비켜 캠핑 Isso 새우 세을 좀 완전 술안주가 아니고 완전 환타안주인데 환타안주 하지만 쩝쩝충은 싫다 쩝쩝거리지마라 그거먹나 여기 안에 전부 새우로 꽉 차있어요 새우 뭐예요? 어디 갔음? 시체들 나 AK 아웃바림 어? 아니 그건 말을 했어야지 얘들 타고 온 차도 있음 여기 차 온다 그냥 지나가는 거야 냅둑 냅둑? 주요소 저기 있어 일로 오는데? 주요소 쪽 주요소 쪽 오 체크 체크 오 두 명이네 한 명은 차 뒤에 미니 14 적 팀 같은데 쟤랑 스크스만 잘라줘 도로 반대편에 있는데 내가 잡았어 스크스 스크스 안 보인다 아 스크스 체크 한 명 붙는다 스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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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스가 라스트 contar 밤Ze 1 6 에难 2 birthdays 일단은 키보드 자리 좀 확보 좀 하겠습니다 아 저기다 보인다 이건으로 확인 어그 확인 제가 보급먹은 앤가? 아 그런거 같애 보급 쪽으로 한 명 이동 중 안 돼! 제가 왼쪽으로 넓힐게요 어깨 제가 어그 머그 아 어그 머그인거 같은데? 거기서 나보는거 같은데? 쏘면은 내가 가만두지않고 왔어 왼쪽 배꼽하려고 계속 각재고 있어요 나본다 M24? 아니다 AWM이다 한 대 맞췄 왼쪽 배꼽 저거 AWM같음 M24 아니면 AWM? 자기장가요 연다님 아케 오케 아니까 하나 나보는 저거 잡고 버릇지만 일단 나도 뛰어야 된다 AWM이다 확실하다 AWM이다 어igh답이네 상갑바 그냥 깨졌다 어? 너한테 너무 보이겠네 다운 드셈 삼두개 했다 어그도 있을거이 어그 했다 효자템이잖아 둘 다 안쓰잖아 좋은데 좋은데 스커스가 더 좋으면 좋으면 저기 카구팔 소원기도 있는데 저것도 먹으실? 오면 먹으면 될 듯? 무슨 쇼핑몰인가요? 저거 마음에 드는데 저거 가지러 갈래? 이러면서 돌산... 돌산 라인 여기 붙으면 좋을거 같은데 노란핑 어디야? 어디야? 공장쪽 200 200 200 185 200 이쪽까지 오면 안맞아요 공장한이 아니고 185쪽 라인에 있거든요 제가 돌산으로 올라와서 뚝배기 날려보고 올라갈 수 있나 양각이다 양각이다 양각? 아니야 아니야 최하단 잘라줄게요 지금 저 미니 미니한테 양각 잡힌거죠? 아니 앞뒤로 맞고 있어 으아 돌산이 먹었어 내 기준 250에 눈바 쪽에도 사람 하나 있어 어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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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뛰는 애? 300쪽으로 뛰는 애? 쟤는 무시할게요 미니 기절 미니 기절 공장 공장 아 와 위에서 오니까 진짜 맞추기 힘들다 공장이 한 명 더 있어요 개피 300 도는 애 제가 봐드릴게요 300 자기장 안 쟤 죽겠다 쟤 죽을거에요 100% 죽음 300 100% 죽음 진짜 안 죽을 수도 있겠다 쟤 죽은거 같애 개같은데? 공장 아직 안 죽은거 같애 어깨는 뭐 죽지 임마 다 죽였어 여기 공장에 한 명 남은 어 보인다 보인다 한 대 공장 안에 얘 죽을 듯? 얘 죽을거 생각하면 지금 몇 명 남았지? 일곱 명? 어 산 위에서 연나리 쪽으로 두 명 붙는다 75쪽에서 연나리 방향에서 75 내기 전에 두 명 붙고있음 아휴 한 스쿼드 겨우 잘랐는데 또 와? 그 소리 듣고 가는데? 저 최대한 산 위로 올라가서 봐드릴게요 일단은 공장에 있는 애는 버릴게요 음 어키 공장 나왔다 밖으로 어깨 공장 받으립 공장 받으립 어깨 몸샷한대 여기서 안보임 어 일단 저 자리좀 잡으러 갈게요 어깨 어깨 아 여기 밑에 싸운다 제 바로 앞에 싸우고 있습니다 두 파티 어깨 어깨 어 차 125 아 개 차 탐? 차에 붙어있어 어 아 차 탄건가? 안탄거 같은데 차에 붙어있어 일단 어깨 어깨 보임 한 명 기절 내 앞에 한 명 어깨 아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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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고팔 통기 그쪽 보는거 같은데 내가 잘라볼게 내 밑에 한 명 기절 응 내 앞에 다 내 앞에 한 스퀘거든 걔가 나 쏜다 잡았어 나이스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있어 알았어 카팔 통기 한 명 더 아 차 뒤에 있어 차 뒤에 아아 한 명 더 있었어 두 명 더 있었어 두 명 차 뒤에 아 살린다 존장 제발 제발 그쪽이 라스트 파티 같은데 차 뒤에 차 뒤에 있어 아아 이거 3 대 1 3 대 1인데 아 내가 뚝배기 다 깨 놨어 그래도 한 놈 빼고 아 이거 씨 나 지금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마무리 부탁한다 저기 한 놈 모르는 것 같은데 내 위치 모르는 것 같은데 내 위치 아 일로 돌아가면 보이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그래 모르네 아 모르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모르겠어 다른 팀이다 1대1 혹시 없는 거 봐봐 수리탄 수리탄이 없네 왜 내 생각은 아래였던 거 같아 수리탄 터진 거 보니까 제가 수리탄 던진 거 말고 그 전에 그 전에 하나 터졌었잖아 저 있다 손 떨린다 진정해 아 차가워 아 눈 멀었다 눈 멀었다 눈 멀었어 눈 멀었어 ㅎㅎ 하하하하